어! 이건 편의점 나만 안보여? 눈이 안 썼어! 왜 그렇게 빨리 뿌어? 어! 도티님 튕기셨어요? 네네네. 다 씹혀셨어요. 아 네 당연히 일단은 아 그러면 도티님 지금 나간 시간 2분 정도 나가고 있으니까 2분 정도 늘릴게요 그러면은 아우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근데 저만 2분 더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다같이죠 제 눈앞에 사실 있었거든요 아 이거 갑자기 죽였어요 괜찮겠어요 벌칙 아 우리팀이 걸렸구나 6분 죽었네 동굴에 사실 10분 죽었네 뿜뿜이들아 그러면 2분만 더 하죠 네 2분만 더 드릴게요 2분후에 다시 여기로 올게요 네 어 뭐야 2분만 더 드릴게요 네 된거 같은데 2분니까 9시 7분에 가르쳐주세요 저 이거 컴퓨터 시간이 이상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6분 저는 미리 가 있을게요 스폰지에 가까이 오니까 이제 없는거 같애 상자들이 딩군아 너와 이제 딩군님 저희 TPU로 해주실래요 좀 이따가 7분 되는 순간 자 일단은 아 이거 난 희망이 없다 어 익사있습니다 아 좋아 야 희망있어 아 없구나 수정이가 벌칙이네요 팀전은 수정이가 벌칙 걸릴거 같구요 수정님 왜이렇게 죽어요 야 돼지좀 죽여라 야 돼지좀 죽여 애들아 저 몬스터있으면은 어? 애들아 고기같은거 보면 좀 죽여 레깨 걸려서 제가 죽은게 아닙니다 용암이 저를 죽인겁니다 몇시죠 저희? 7분 이제 딱 정하게 7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TP 좀 해줄실래요 올 TP 안 돼 저것만 캐고 저것만 캐고 지금 딩군이 없나요? 이런만던거 같은데 자 제가 홈 자 잠깐만 빨리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어? 에메렛! 에메렛! 에메렛 엄청 많이 떴다구! 에메렛 엄청 많이 떴다구! 에메렛 엄청 많이 떴다구! 통화방 넘어가요? 지금 CP볼 다 세셨죠? 이제 통화방 넘어갈게요 뼈옹 어? 많이 켜셨습니까? 무슨 인벤토리가 다이아를 꽉 찼어 지금 아 그 정도 돼요? 아아 에메렛은 몇 개야 이거고? 아 이게 뭐야? 아우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있잖아요 서로 나눠 쓸 수 있나요? 같은 평이? 아 네 당연하죠. 팀끼리는 나눌 수 있죠 당연히 아 아 어 어 네 저희 팀이 지금 저희가 지금 다 그냥 다해라 에메렛 했거든요 철 캐셨어요? 철은? 철 캤죠? 아 다행이네요 이제 총 구입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준비 시간이죠 지금? 네 5분 동안 이제 다 마치시면 그냥 그렇게 해 줍시다 누가 방송을 보는 거죠? 누가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데 누구냐? 어? 아 이거 대놓고 방풀을 하시는데 아 방풀? 자 이거 좀 갖다 넣고 아 나 아 저 잠틀님 네네네네네 기부 좀 네 아 다이아 많으시다며요 아 아 저 저 50개만 아 50개만 뭐 자꾸 때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세요? 저도 좀 다이아좀 다이아좀 주세요 여러분들 왜요? 왜요? 아 누가 가복살때 바디를 부려주셨네 내꺼 내꺼 아 감사합니다 잠뜰님 아 감사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많이 안주셔도 되는데 내 신발 남아가지고 내 신발 남았대 떨궂을 주셨네 이거 뭐가 좋은거야 이거? 뭘 사야되는거야 이거? 그니까 비싼게 제일 좋은거에요? 당연하죠 뭐 원래 비싼게 가장 좋잖아요 아 그래요? 아 저기요 저 저희 팀 뭐야 제일 좋은척이 피고고는데? 아 저기 코디님 네네네 그 옷 사지 말라 했잖아요 왜요? 아 진짜 말 안드리시네 와 진짜 말 안드리시네 아니야 어차피 돈 많아 아 그래요? 총알이도 사야겠죠 제일 좋은걸로 사면되나? 뭐 아니 그냥 제일 좋은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실력이죠 와우 근데 여기있는 방탄복이 좋아요 아니면 이런 여기서 얻은 럭키 갑바들 좋아해요? 아 뭐야 버렸다 아 나 모르겠는데 총알사도 버렸다 맞아보실래요? 나 에메랄드 일곱개 있는 사람 일단은 여기 방탄복이 가장 좋아요 일단 왜냐면요 빠른걸로 맞아도 에메랄드 일곱개만 에메랄드요? 이거 잡상인도 있네 이거? 네 잡상인도 있어요 이거 수류탄 공격 먹어요? 당연하죠 에메랄드 일곱개 계신가요? 아 센찬아 고기는 좀 살겠는데 나 그것좀 돌아 다이아 자꾸 누가 수류탄 여기야 나도 아직 안샀어 총알 안샀어 아직 총알 안샀어 아직 이건거구만 오오오오 오오오? 고기는 좀 사야겠죠? 그래도 풀세트 맞춰야 겠구만 아 돈이 모자라네 총알 좀 더 사야겠네 이거 아이고 이거 여기 분비네 분벼 이 총알 아니네 엇? 이 총알 이 총알 빠바바바밤 어.. 이거 총알 그냥 다섯? 잠뜰님 돈 좀 있으세요? 많죠 잠뜰아 나 철 좀 그럼 이제 인벤 세이브 안되니까 죽으면 드실 수 있어요? 에메랄드 쓰고 가져와 감사합니다 잘쓸께요 에메랄드 일곱개만 주셔요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저기요 잠뜰님 여덟개만 주셔요 아 진짜 완전 만수로시네 만수로 잠수르네 저기요 철 내놓으세요 빨리 한세트 저희가 이제 저희 다 샀어요? 8개요? 안줬는데요 누가 훔쳐먹었다 우와 비코니가 먹었다 여기 그 두 밖에 없었는데 어디갔어? 나 아닌데 여기여기여기 먹었나 아니죠 아 아닌데 안먹었는데 엔더진주 드신분 계세요? 엔더진주 드신분 계세요? 저요 저요 엔더진주 사용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너무 사기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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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뜰님 에메랄드 일곱개 에메랄드 일곱개 달라고요? 저기 누가 에메랄드 탑 쌓아놓고 안겠어? 어디어디? 어 그러네? 저기 보이잖아 사치부릴 줄 아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치부릴 줄 알아서 일곱개 일곱개 어 일곱개 자 이제 총은 다 챙겼고 님들 총 챙겼어요 저희 팀은? 일곱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뜰님 노래 소리 들려 됐다 저도 일단 다 한거 같네요 필요한 사람 있어? 어 나 에메랄드 없어 기다려 나 여섯개만 나 여섯개 엇 이건 뭐 결국에는 그냥 풀무장으로 싸우는게 되겠는데? 그쵸 근데 총 차이가서 P90이 여기서 진짜 세더라구요 아 그래요? 아 나 P90 없는데 저도 AK에요 아 나 P90 없는데 다 갚았네 나도 줘 근데 나 다이아는 많은데 어 있자 바꿀수있어 다이아 에메랄드 여기 바꿀수있어요 잡상인에서 아 뭐야 그러네 나 이거 풀무장 할수있겠는데 심은치 이게 총알은 이정도만 있어도 되나? 아 총알은 어차피 빨리 죽으실거 아닌가? 뭐라고 뭐라고 빨리 이제 빨리 이제 딱 인증에 한번 총알 꽂혀보셔야지 이게 아무거나 하지 저희 인증은 비싸서 어 와 근데 이게 한번도 안 죽은 사람이네요 어 어 그러네 남은 돈 남은 돈 좀만 줘봐 일단은 이번판에는 저희팀이 확정이네요 한명이 무슨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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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다이아 이거 다 써 다 됐나요 잠시만요 금방해요 예 빅콘님 옷을 좀 사셔야 할것 같은데 피곤아 아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다 써요 빅콘아 여기여기 빅콘아 일로와 좀 줘봐요 저한테 좀 빅콘아 이거 다 써 달라고 해도 안줘 주잖아 주잖아 빅콘아 여기 뒤에 다이아 이거 다 써니 이것도 야 야 이게 와 잠수루야 잠수루 야 안 먹어야 돼 나 이거 야 안 먹어져 짐팬들이 꽉 짠거 아니에요 다이아가 널 거부해 자원도 널 거부하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주세요 못해거지세요 못해거지 죄송합니다 다이아 몇개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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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많아 나 다 나 다이아 많네 그러고 보니까 자 일단 이제 돈이 많네 저기요 수정님 왜 님들 말을 안드세요 귀찮다 왜 제가 첫번째꺼 사르잖아요 첫번째꺼 왜 말을 안들이세요 다이아 왜 그러세요 첫번째꺼는 비싸요 미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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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꺼는 미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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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안사요 야 님들 좀 에메랄드 줘주세요 송이형한테 비콘아 비콘아 아니야 다이아있냐 나 다이아 많아 다 내가 준거 아니야 어 니가 준거야 너 철 좀 있냐 철 나 철 짱 많아 아 그래 나 철 좀 줘 그럼 나 저격총도 좀 사게 어디있어 나 여기 뒤에 뒤에 접선장소 접선장소 다이아 일단은 야 코디랑 승찬아 너 수영이한테 돈줘 아 감사합니다 아 주려고하는데 거부해 가만히있어 그러면은 스나이퍼도 하나 사죠 이왕 사는거 아 여기 내꺼 내꺼 아 내꺼 내꺼 잠깐 형 형 형 형 형 어 왜왜왜 이리와봐 이걸 많이 사는데 이거 뭐 뭐? 어? 아유 그런거 사봤자 언제까지 안돼요 이리와봐 이리와봐 뒤에 와봐 오케이 엇 뭐 뭐 이걸 많이 사지 어? 아 맞아맞아 어깨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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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될까? 흐흐흐흐흐흐 안될거 같은데 내가 직접 써봤어 이거 아 그래? 세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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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거나 남는 사람 네 잡들아 에메랄드 하나 있니 어깨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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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본분이 좀 다르시네 야 이런거구먼 빠앙 이런거 어허 어 다 됐나요? 네 저희는 뭐 다 됐고 수정이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흩어지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아 잠시만 비코님이 바지를 못 샀어야지 아유 저 비콘아 아유 비콘아 쇼핑을 하루종일하니 이제 뭐 이제 그 좌표 공개 뜰거니깐 네 이제 흩어지시고 이제 1분만 다 붙으니까 다들 흩어주면 되거든요 네 팀전이니까 이제 알아서 들게 그럼 일단 통화방 저희끼리 있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3분정도 도망가는 시간 하죠 네 갑시다 네 자 왔어? 콜록콜록 에흠 알흠 아흠 갑시다 따라오세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말을 한던데요 뭐가 첫번째도 살았잖아요 님들 흫 몰랐어요 없었어요 없으면 말아라 쫒아와 쫒아와 쫒아야 누가 쫒아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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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자 갑시다 아 뭘 쫒아봐요 바로 취믹 재미없으니깐 이제 저희의 장소는 당연히 저희가 어 여기 길이 막혔네 여기네요 흑 우리의 장소가 막혀 야 저 여기다 누가 막혔어 진짜 나야 그니까 내가 티비오르라 에잇 아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봐 야 다들 오시고 계시죠 어디요 수정이 어딨소 몰라요 와아 쓰정리 흐흫 흐흫 아니에 살 수 있어요 어디 저 여기 어디지 스폰으로 야 조심해라 구멍 빠지면서 사막이다 야 지금 몇시야 17분! 내가 스폰으로 와 스폰 수정 어딨어? 저 여기 어디지? 몰라요 스폰으로 스폰으로 가운데로 18분부터 왔어요 가자 따라와라 잘 따라와 가자 너 총 없어 수정아? 총 있어요 나 스나 있어 나도 스나 있어 나 다 샀어 해꿀해꿀 구멍 조심하세요 여기 어디? 구멍이지네 구멍 오케이 오케이 이번 판은 우리가 이겼어 아 여기 너무 자만하면 안됩니다 자만하면은 게임이 금방지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편으로 끊어도 되겠는데 팀전으로 나 여기 전설의 스나이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경님이 더 죽으시면 나 좀 위로가자 한번 죽으면 끝이야 그래? 어쩔 수 있어 나네 우리 어디로 갈까? 위로갈까? 위로가가지고 우리가 라이플들은 저기 그 계단쪽에서 대기하고 그 스나들은 견제하자 올라가고 있어? 잘 올라오고있어 edge 여기 어디야 이거..완전 반대편인데? 어디세요? 어디세요? 아니 왜 못 오세요 또 승차님 밑에요 밑에 위에 어디가세요 아따 진짜 돌진개찐이네 아니 데리러와봐 안으로 나오세요 어디야 나 안인데 밖인데 나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올라가고 있어 올라 돌진개찐 돌진개찐 막혔어 올라오시죠 올라오세요 총좀 그만드시고 총대고 쓰면서 다 올라오셨어요 다 올라오셨어요 아 낙하산 탔다 아 어디에요 님들 산창 올라오겠지 코디님이랑 같이 있어요 아 오케이 코디님 어디가세요 우리 여기서 있자 어 좌표 또 떴어 완전 반대편데 여기 좌표 이렇게 땡겨 훨씬 낫다 그치 이게 나아 완전 반대편인데 우리랑 어 어디갔어 아 오어 좀 버힘 시작 다 어디갔어 토요리 스정 enseевой 여기 있어요 쏘지 마세오 다 어디야 야 뭔있어 아 못써 못써 못써! 아니 근데 어디갔어? 아! 아 날 왜써! 아 때리고싶게 생겼는데 어떻게해? 흐흐흐흐 미쳐버리게 이유가 차당하다 아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빨리와서 몬스터좀 주시기세 저거 정리합시다 전장을 아 저기있네 나 이거 다이아칸 있으니까 낮은 보복상태로 스나를 따아! 야 이거 한.. 야 낙하산 인사나 낙하산 인사 낙하산 야 우리한테 오는데? 오.. 오고있다고요? 야 오나몬네?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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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온다 낮은 보복상태로 야 다야야야 컨트롤시프트 예승찬아 컨트롤시프트 포복하거는? 낮은.. 낮은 자세로 스나이퍼를 따! 조준자 아니 안보여 아직 안왔어 지금 좌표 뜨잖아 우리가 가까워지잖아 좌표가 넘겨 어? 저쪽에서 움직임.. 아 여기 뭐였어구나? 아 뭐하세요 아 그럴수도 있지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눈치껏 딱 어 저..저봐 아 멋있어구나 죄송합니다 어? 뭐하세요? 왔어? 알았어 왜? 아니야 수정아 수정아 네 너 어딨어? 전학하고 있던데요 다들 할 수 있지? 오케오케 야 전방 50미터 A사이트 A사이트 B사이트 C사이트 C사이트 B사이트 도루티뿌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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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도루티뿌리타 여기있어 여기 두 팀이 여기있는데? 여기 있는데? 열 두지방 emergence 중육? feu 열두지방 fab 아 여기로기로기로 66집 여기다 저기 정글같은데? 저기 안에 정글집 있거든? 12시방향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여기다 정글 굵기 타고 내려가요 이거 여기? 여기다 내려가죠 여기다 내려가죠 오! 타전이요?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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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멋있어 따다다다다 따다따따 Cherin 우리 빠른데?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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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어어얼러 좋아좋 conflicts 오 0 클릭 하나 나왔어 0 클릭 아! 근데 이거 어차피 4만원... 5 aí 10cji 저기요 or 어디 계시냐 다들 어! 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가자 우리가 가 따라와 따라와 따라 rare 따라 하고 있었지 무비무브 돌격하라 신속하게 너너뭐 없으면 재미 없기 때문에 뭐야 여긴 23인가? 너네 어디가 어딨어? 여기여기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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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데? 빠르게 Y-179 어디라 여기다 여기다 15개 있는 자네여? 여기여기여기 따라가 따라가 그그그 돌격하라 따라하고 있어? 어? 어? 이래표 보인다옥? 따라하고 있냐고 어 따라하고 있어 이래표 보인다옥? 왜?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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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야? 뒤쪽 뒤쪽 어디? 야 시장님 어디 있어놓은거야? 뒤쪽 우리 뒤쪽 몰라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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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엽치할게 엽치할게 나 죽었어 죽었다 오? 어 잔뜩님한테 홀 괜찮아 야 투명포시 한 번 갈게요 어? 죽었어 홀 나 죽었어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어 잘 싸우신다 어 아니 우리가 너무 그거 됐어 나만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나는 살면 돼 나는 살면 돼 한쪽으로 그게 됐어 이거 투명포시션은 어떻게 먹었죠? 좀 주실래요? 게임 못했어 자 먹고 저는 가서 보겠습니다 아 어 어 어 어 중간아 형 투명포시션 좀 와리그리 와리그리 아우 우리팀 전마를 했어 다 죽었다 조여 넘어갈까요? 엄마 우리 졌어? 응 아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안 됐다니까 자 저기로 갑시다 고마 바로 미컨 없대 미컨 없대 미컨 없대 미컨 뭐 좀 줘 줘 줘 미컨 없대 미컨 없대 와 너무 잘 썼어요 아 자자자자 한명도 안 죽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더블킬 지리고요 아 저희가 자리가 너무 안졌어요 아 그래요? 아아 내가 잘했는데 저희 4명 남았잖아요 예에 한번 일단 가리오게 어 그러실래요 가운데 와서 가는게 못지 않을까요? 어 어 어 가운데로 갑시다 그럼 저기가 카나이라를 좀 담을게요 가운데로 오세요 어제의 도시가 오늘의 적이죠 죽기기 좋은 날씨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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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여기 함정이 있네요 어디야 어디야 어디에요 TP해주세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TP하면 안되죠 알아서 갈게요 알아서 중앙에 모이는겁니까? 와 잠딸님 진짜 잘 쏘네 자꾸 튕겨요 이거 자꾸 튕기세요? 왜이러나 가자 우리 중앙 좌표가 어떻게 되나 X는 9고요 Z는 1 이게 무슨 아이템 때문에 그런가 Z가 9 Z가 9 Z1 X7 여러분 금방 켜서 바로 저희끼리 한번 1등 가려볼게요 자꾸 튕기시네요 도시님만 그러게요 태그오빠 일단 가자 어디 여기 여기 뒤쪽이다 어 너무 잘 쏘시는데? 아 여깄네 여기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대기하고 저희끼리 야 야 우리 너무 못한다 애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누가 제일 못 죽었지? 저요? 지노야 아니 근데 무슨 남탓을 합니까 남탓이라니요 둘팀이 절 쏘더라구요 처음에 네네네네네 수정이가 어 뭐야 뭐야 하면서 절 쏘더라구요 팀킬 당하셔 팀킬 당하셨소 일단 네 금방 들어갈게요 막 끄지고 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좀 오늘 튕기는데 괜찮아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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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화조심 야 빨리 중앙으로 오시죠 저거 왔는데 저 중앙인데요 나무에 각자 대기합시다 뭐야 이거 청소기 청소기 소리가 들렸던거 같은데 톱톱하는 소리 이거 엇 자 들어오셨네요 자아 일단은 아 여기 갖췄소 일단 올라갈게요 빨리빨리 올라가서 또 센터로 가죠 엇 이쯤이면 오케이 됐죠 자 다들 어디계신가 이거 아 왔다 아 네 저도 금방 가요 또 떨어질거 잠뜨리가 중앙에 있네 여기 다들 어이구 이게 이쪽인데 여기 센터가 어허 센터로 오시면 될거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기 잠뜨리님 계시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진짜 잘한다 센터다 어 안녕하세요 어이구 와 형님 어디서 조경을 쏴 어이구 아 형님 한번 싸 봤어 한번 싸 봤어 다 오신건가요 그러면 네 네 이거 한 명씩 하시면 될거 같은데 고고심 고고심 싸우도 됩니까 1등에 가려라 예 오 자지어하는IE persona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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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이스 태격 조절히 해야 cha 태격 위해서 쏘고있 Capital 아니야 어디 있는거야? 저 위에 나무 위에 어디갔어 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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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든 뭔 소리야 비콘이 죽였구요 뭐야 태경 태경이 나 쏜다 우리 싸울 때가 아니야 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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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라고 태경 멍청아 태경 죽이라고 쌀쌀하네 어디있는데 어디계셔? 여기여 태경님 오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죠 아니 눈이 없나봐 아니 눈이 없어? 눈이 없냐고 눈이 없냐고 눈이 없냐고 어디옵니다 어이 오픈에서 나만 안보여? 눈이 없냐고 아 진짜 못본거에요? 어디있냐? 앞에서 맞았어 나 맞았어 와 진짜 눈없나봐 나 진짜 안보인다 어? 어 발이야 발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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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안돼 네네 너 끼링끼링 죽음 죽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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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네네 아 굿 그래 아니 아까 캡터밍을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이거 럭키포션 이거 봐봐 이거 럭키포션 사기야 럭키포션 사기에요 그거 먹었었어 아 진짜 그니까 안죽어 안죽어 나 그냥 한 칸 남았다가 거짓말 한거야 아 그래요? 피가 안달아 우와 재생 재생에다가 막 다 붙어있어 아이 럭키포션이 근데 좀 뜨기가 힘들어요 내 손 들여서 템 맞춰줬더니 대신을 하네 아 이거지 이거지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야 이번판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바주카포 이거 개틀린건이요 미니건 아니야? 네 미니건 우와 우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만하시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첫판은 이제 끝나고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길게 가다보니까 생각보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칠까요 하면 한 번 더 할까요? 어 한 번 더 해야죠 개인전 해야죠 개인전 아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는데 조심을 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버를 제가 다시 열게요 네 오케이 어 2만 뿅 뿅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